오늘의 주차를 현란하게 낳는거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져가게? 저 버림자정 때문에 체인 풀링 역시 진짜 시원하다 오 이런것도 나왔다 샤인마스카드도 맛있겠다 이거랑 귀엽다 이거 소스인가? 뿌려먹는건가봐 다 셀프지 다 셀프지 다 셀프네 뭐가 낫지? 샤파리 다 셀프지 다 셀프지 플레이 되게 귀엽네 진짜 많다 타이밍 이 시각 뉴스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진짜 맛있는데 그치 그럼 이건 무조건 시켜야 돼 오늘은 연주하는데 시간이 안맞았나보다 우리가 또 이따가 맛없어 하이 뜬금 매운 군만들 찬물 소리도 계란 다음 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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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5행,et pascal 2ment 2ment 1ment xe 2ment 1ment 2ment 30 1ment 마시는 차 내 스타일이다, 크로마멜차 생강차 생강차? 우와 무거워? 집에 것도 근데 만만치 않아서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진짜요 예쁘다 차 귀여워 가격이 너무 안예쁜데? 물 묻어도 되나? 진짜 정교해 그치? 가격이 14,000 크림이 높지 않게 하는거 한국과 선인자 인테리어 반갑다 젤리에다가 저거 진짜? 귀여워 귀엽다 트리인가 보다 도시락톤 도시락톤 끝 그치? 귀엽다 귀엽다 그치? 되게 깔끔하게 생겼다 또 하이오치래 그래서 값이 나가놨다 그치? 발라? 진짜 느낌있네 귀엽네 이렇게 고르는구나 이게 그거래 리피이터 넘버원 어때? 이걸로 해볼까? 메뉴 저랑 쪼페 연기 소시카리를 소시카리로 개구렛 얘네버원 도장도 할 수 있는것 같아 그렇기 배치 여름 식수 맘멘지도 있고 맘멘지도 있고 목굽지 주걱지 주걱지 구글 포크로아 나이저흐되 하이 사주요 시루가 좋아하는 사료가 없는데? 물 나오나 봐. 신선하게 해줘. 물 먹는 건가 보다. 이젠이 그런 건가 봐. 추루? 추루로 나와. 몸이 좋은 건가 봐. 나는 시루 먹는 거다. 이거 사야겠다. 관절에 좋은 거. 이거랑 뼈랑 이빨에 좋은 거. 옛날에 시루가 안 먹었던 것 같아. 싫어해. 스테이키래. 맛있겠다. 우리가 먹을 거겠다. 사사미? 그러면 사사미랑 야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칼슘. 감사합니다. 포인트 카드도 같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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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옷 입에. 귀엽네. biting. 어린이. 이거 아닐지 않을까? 고마워 짜잔 예쁘다 어디 갔나 있잖아 꽃을 든 남자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브라시카 바닐라가 가장 인기고 제일 좋아하는 브라시카 바닐라가 아, 피스타드에 1개 초콜라 초콜라 진짜? 이거 시켰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앙증났지 이거 앙증 뜯었네 받았어 괜찮아, 내가 들어 볼게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꽃냄새 좋아? 시루? 꽃냄새 좋아? 시루? 꽃 예쁘지 시루야? 아이고 좋아 냄새 좋아? 아이고 시루 이리와 쩝 마룩고뿔루 타이밍 걷어놓을까? 조금만 더 넣어 만약 일주일 보관된다고 했잖아 이거를 일주일동안 냉장부한 이틀? 많이 먹으면 꽈북이 맛있겠다 피스터디만 치워줘 아니야 이거 통째로 다시 넣어놔 뭐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있다 실외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아 좋다 이거 우유 섭섭하네 이건 차랑차랑 아 진짜 맛있다 아 지금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경과차 엄청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시루 이거 줄까? 앉아 시루야 앉아 앉아서 기다려 먹자 먹자 앉아 시루 시루 먹자 먹자 ep